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뉴벨디 마을에선 이번 사건으로 숨진 교사 엄마 씨 부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내의 충무 행사에 다녀온 후 숨을 거둔 남편. 부부는 함께 영면에 틀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장례식. 뉴벨디에선 6월 중순까지 승부를 한 차례의 장례식이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10살 손자를 가슴에 묻은 할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손자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며 비극을 멈춰달라 호소합니다. 10살 조카의 생명을 총으로 앗아간 이가 18세 청년이란 사실에 시리아 씨는 황망함을 토로합니다. 사건 당일 상황들이 공개되면서 가족들의 억장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로 진입한 무장경찰들은 교실 밖 복도에서만 대기한 채 80여 분 동안 총기 난세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상황을 인질극으로 오판했다는 겁니다. 들끓는 여론 속에서 뉴벨디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원망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한편 총격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열린 전미 총기 협회 열내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총기 소지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의 주지사 역시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의 이러한 시각이 현실 정치에 미치는 역량력은 지난 26일 증명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 있는 국내 테러 방지법이 부결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관련 두 개의 법안 역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참사는 또 벌어졌습니다. 오클라마주의 병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진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총기 난사는 20건, 올해에만 벌써 231건입니다. 규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총기 사고가 연이어지자 이젠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이 외친 건 총탄이 아사간 유벨디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와 미시간주의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총기 사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지난 2일 바이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대한 총기 규제의 losnze 지정합니다. 총기 규제는 18살까지 21살까지 우리 아메리칸들은 충분합니다. 모두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제일 날입니다. 중인 총기 규제 논쟁 속에 매번 반복되는 비극, 이젠 행동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가 이번엔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